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파우치를 소개해볼거에요 제 파우치는 이 파우치구요 이 제품은 제가 생일선물을 받아서 정확한 구매처나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고 쥐도 파우치입니다 이 파우치는 항상 제가 데일리로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에요 안을 열어보면 이런식으로 들어있구요 그럼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얘는 라네즈 스킨로션인데요 샘플이에요 얘네는 제가 화장실 뭉치거나 썼을때 를 대비해서 항상 들고 다니는 애들이구요 그리고 이 스킨은 가끔 왼봉에 묻혀가지고 눈화장 던진데만 쓱쓱 닦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쿠션 쿠션은 이 제품을 들고 다니는데 미사인 매직쿠션 21번입니다 제가 쿠션을 이번에 사면서 되게 편리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생겼고 안은 이렇게 있어요 화면상으로 조금 밝게 나오는 점 죄송합니다 이 제품은 셀리도 있는데 셀리는 조금 더 똑똑한 버전인데 저는 브라운을 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운이 더 좋기도 하고 조금 건조하지만 커버력 있는걸 샀구요 그래서 수정할때 딱히 컨실러가 없어도 수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건조한 것도 그렇게 막 비치도록 건조한 것도 아니고 살짝 건조한 편이라서 막 각질이 부각되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기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왜 이제야 쿠션이 샀나 되게 후회하기도 하구요 바쁜 날에는 그냥 쿠션으로 파워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봉 2개가 있어요 면봉은 항상 몇개씩 있어요 파우치 안에는 그리고 나서 쌍액 쌍액은 다이소 2천원짜리 다이소 2천원짜리 쌍액은 다른 로드샵과 꿀리지않을 정도로 접착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제품이죠 두통째 비우고 있고 쌍액은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항상 들고다닌 편이에요 저는 왼쪽에만 쌍커풀이 있고 오른쪽에는 쌍커풀이 없고 속삭이 없어서 속삭만 있어서 오른쪽은 항상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제품이 있는데요 아이섀도우는 이 팔레트를 들고 다녀요 토니모리 메리아통 아이텅 테레벌 컬러 팔레트 1호 피치 워터파이구요 이렇게 세가지 색상이 한 팔레트 안에 들어있어요 얘는 15,000원이고 안에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이 이렇게 들어있구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지금 진짜 빛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되게 컬러가 진짜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컬러 지금 화면상에서는 이게 은 컬러? 은 펄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금펄이거든요 이런식으로 실제 컬러와 비슷하게 이런 컬러들이에요 절대 은펄이 아니고 금펄 얘는 포인트로 주기 좋은 금펄이 있고 페이스로 깔기 좋은 피치 컬러가 있고 얘는 쌍꺼풀 라인이 바르기 좋은 브라운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데일리스러운 팔레트 하나 그냥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따로 브러쉬는 들고 다니지 않고 이 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도 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한장판으로 나온거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얘는 아이라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라이너에요 토니모리 퍼펙트 아이즈 젤피 워터프루프 라이너 얘는 8,000원이구요 몇 턴지는 잘 모르겠지만 브라운이에요 이렇게 해냈구요 나중에 제가 아이 제품 소개해서 자세히 소개해볼께요 얘는 되게 안 반져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라이너에요 그리고 브로우 브로우는 두가지 들고 다니는데 헤라 오토 아이브로우 펜진 33호 브라운입니다 이건 엄마꺼 받아쓰고 있어요 엄마꺼로 한번 그려봤는데 되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그려져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 제품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릴거구요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식으로 얘는 코 힐링도 같이 해주고 눈썹도 그리고 눈썹은 제가 그리는데 좀 잘 지워져서 얘를 항상 들고 다니고 있구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얘는 어깨 스키니 브로우카라 다크브라운이에요 7,000원이고 브로우카라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털에 털에 바르기 좋아요 근데 좀 살이 많이 묻어가지고 그 점이 좀 불편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가을예품에서 자세히 소개를 드릴거에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이 립제품인데요 요즘에 데일리로 잘 사용하고 있는 핀트에요 얘는 이 립제품은 아 일단 컬러레싱 틴트 14호 글래머레드입니다 얘는 8,000원이구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귀엽게 생겼죠 동글동글해가지고 작게 얘는 되게 지속력도 좋고 탁상력도 되게 좋은 틴트입니다 컬러는 이런 컬러에요 되게 이쁘죠 그래서 제가 잘 사용중인 틴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파우치 소개는 끝난 것 같아요 별거 없는 제 파우치 소개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